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33,400원 구두셨네요 나머지 치킨 사드세요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사야 될지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것들을 함께 가져보는 시간을 함께 함께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치님이 올려주셨어요 하얀 그물 가방 좀 고민이 되엄 로프 여행 해변 낚시 그물 핸드백 쇼핑 짠 어깨 가방 여자 여자 흰색 이름이 왜 이러죠? 가격이 최저가로 지금 쿠팡에서 32,600원인데 배송비가 9,800원이네요 42,400원이네요 일단 같이 봐드릴게요 디자인은 무난무난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변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비치백으로도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시원시원하게 들기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가격이 이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42,400원이면 여름 되면 이런 비치백 같은 거 좀 저렴하게 잘 나오거든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면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약간 시즌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나라를 찾으면 더 싸게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해변, 구물, 가방 빗자루 두 개 묶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흰색깔 이런 거 좋아해갖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좀 저는 좀 거슬리네요 여러분 여기 6,500원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가방인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같은 가방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손잡이도 비슷하고 여기 이렇게 꼬인 것도 비슷하고 똑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42,400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찾은 데가 6,500원에 2,500원이니까 9,000원인가요? 33,400원 굽으셨네요 이거 사세요 여기서 이거 마음에 드시면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잉? 4만 얼마 주고는 좀 아깝고 9,000원이면 괜찮습니다잉? 이너백은 둘 다 품절이네요 파우치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니까 나머지로 치킨 사드세요 치킨 3번 사드세요 3번까진 아닌가? 2번 사드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부붐님이 올려주셨어요 남자인 저의 고민 이래가지고 올려주셨는데 남성분이 이렇게 고민을 올려주시다니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인 24살 남자입니다 평소 룩에 신을 만한 더비 구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여성분의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로 이 형광 색깔을 칠해주셨어요 여성분의 입장에서 두 가지 디자인 중 어떤 게 좋은지 골라주세요 만약 둘 다 별로라면 냉정하게 사지 말라고 해주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제품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에스콰이어 제품이네요 이거고요 에스콰이어 정가는 11만 9,000원인데 지금 5만 9,000원 링크 달아주셨고 무난한데 저렴한데 속아죽이면서 브랜드 네이빙도 있고 AS도 가능하면서 어느 룩에나 어울릴만한 더비 구두라고 올려주셨어요 두 번째도 있네요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제품인데 얘도 원래 정가 9만 9,000원에 판매가 5만 9,000원 링크 달아주셨고 무난한데 저렴한데 속아죽이면서 브랜드 룩에룩에 더비 구두 네 똑같네요 두 개의 차이는 첫 번째 옆에 봉제선 디테일이 두 번째는 위에 약간 디테일이 있는 차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면 에스콰이어 제품이고 가죽도 속아죽이고 AS도 된다고 하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건 그냥 뭐 근본템? 근본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분이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솔직히 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너 양념치킨 먹을래? 후라이드치킨 먹을래? 너 탕수육 부먹이야? 찍먹이야? 5만 9,000원이면 저는 충분히 사도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더비 둘 중에서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저는 이 아래 것보다 위에 거를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가가 11만 9,000원이고 얘는 9만 9,000원이잖아요 비싼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위에 걸 살 거 같아요 광택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얘도 물론 광택이 있지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디테일이 얘가 뒤에 이렇게 살짝 가 있잖아요 이 디테일이 저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같은 그런 차이지만 저 같으면 위에 거가 조금 더 디테일이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아무거나 사도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라면 굳이 선택한다면 첫 번째? 둘 다 괜찮은 것 같고 에스카이어라는 이 브랜드가 일단 네이밍 있는 브랜드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소가죽 리얼 레더에다가 가격도 저는 59,000원이면 혜자템, 가성비 굿굿템 근데 여기 지금 어느 룩에나 어울릴만한 더비 구두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대학교 3학년이 24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퍼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더비 구두 같은 경우에는 슬랙스나 캐주얼 정장, 정장 같은 데만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구두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캐주얼하게 입기에는 이 구두에다가 반바지를 신는다고 반바지를 입고 이러면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서 저 같으면 24살이고 약간 캐주얼한 옷도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직 직장인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더비 구두보다는 로퍼를 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퍼도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윙! 에스파이어 로퍼 댓글에 보니까 제가 볼 땐 두 번째가 더 깔끔해 보이는데 더비 입문용으로 많이 쓰이는 당마 노머더비 3월달 추천해요 허리 너무 마르면 정장 신발 느낌 나는 거죠 15발 정도 합니다라고 해주는데 저도 약간 당마 더비 있잖아요 이거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그래도 가격이 거의 뭐 한 2배, 3배잖아요 그래갖고 이 가격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마는 진짜 당마도 약간 저도 근본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이야? 제가 고등학교 저도 3월짜리 당마를 신고 다녔는데 진짜 여기저기에 신기 엄청 좋거든요 약간 정장 같은 느낌도 있고 캐주얼한 데다가 신어도 좋고 여기저기에다가 신어도 좋고 그리고 애가 좀 튼튼해갖고 오래오래 신기해도 좋고 대신 발뒤꿈치가 겁나 아프다 그런 약간 단점이 있지만 그때 제가 십... 십 몇 년 전이지? 라떼는 말이야... 14년 전에 그때 당마를 제가 신었었지만 지금 신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당마 같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이 15발이면 올려주신 가격보다는 한 두세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스카열 로퍼 중에서 한번 제가 봐 드리도록 할게요 잉 음... 이거 괜찮은데요? 14년 전에도 당마가 있었나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라떼는 말이야 당마를 신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거의 일빠따로 거의 제 주변에 신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제가 아예 처음으로 샀었는데 제가 신고 한 1, 2년 정도 후에 꽃보다 남자가 갑자기 드라마가 나오면서 거기서 구혜선 씨가 교복에 닥터마트를 신고 나오시면서 당마가 그때 확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랬고 그때 제가 막 당마 신고 다니면 너 구혜선 딸의 금잔디니? 막 이랬는데 노 노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정말 저는 옛날부터 당마를 신었었어요 당마가 되게 좋아해갖고 근데 이제 발뒤꿈치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 자 여기 보면요 4만 1,100원 브랜드는 똑같은 에스카열 제품이고요 아 얘는 소재가 합성피역이네 아까 걔는 소가죽이었는데 보기 좀 아쉽다 요런 로퍼가 페니 로퍼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왜 페니 로퍼라고 부르냐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약간 동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페니 로퍼라고 부르는 걸로 잡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니 로퍼 요것도 좋은데 요거 합성피역이라서 잠시만요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얘가 좀 더 쌈빡져 보인다 얘랑 비교했을 때 살짝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얘는 완전 무난무난한 디테일인데 얘는 여기 보시면 살짝 요런 디테일이 있어갖고 저는 얘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네요 6만 7천 9백 40원 지금 보시려는 가격이랑 비슷한데 제가 만약에 더 여기저기에 매치할 수 있는 그런 남성용 구두를 사야 된다면 저는 더비보다는 일단 로퍼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소가죽이다 저는 얘 살 것 같아요 이게 또 로퍼에도 여러 가지 로퍼가 있어요 페니 로퍼도 있지만 테슬로퍼 같은 것도 있고 근데 테슬로퍼 같은 거는 테슬로퍼가 뭐냐면 테슬이 달려있는 건데 테슬로퍼가 약간 요런 건데 이거 잘못 신으면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코디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더비슈즈는 정장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에만 매치를 해야지 괜찮은데 요런 로퍼 같은 거는 반바지에다가 신어도 괜찮고 청바지에다가 신어도 괜찮고 정장에다가 신어도 괜찮고 슬랙스에다가 신어도 괜찮다 만약에 활용도가 높은? 어머 갑자기 갑자기 노래가 나와 여러분 한 번씩 듣고 가세요 아 테슬로퍼는 요즘 보기 드문 것 같아 요즘에 또 테슬로퍼를 뭐 신으면 신는 건데 테슬로퍼보다는 저는 이 페니 로퍼가 조금 더 여러 가지에 신기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퍼랑 더비랑 어떤 게 더 활용도가 높고 그런 걸 고민하신다면 저는 더비보다는 로퍼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것도 소가죽의 네이밍 있는 브랜드에다가 가격도 비슷하다 올려주신 거는 구먹이냐 찍먹이냐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그런 거기 때문에 둘 중에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위에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더 저는 디테일이 마음에 들고 할인된 가격은 똑같지만 원래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를 사겠다 요게 결론입니다 우유 한 잔 마셔야겠어요 이거 아까 편의점 갔는데 이거 새로 나왔는데 투플런스 원 하더라고요 그러고 사봤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아침 햇살보다 조금 더 우유 섞인 맛? 아 별명 없으신가요? 별명 많죠 이름 때문에 뭐 에스라인 방 SBS 방 에스파냐 박스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김씨면 김밥 이러고 박씨면 박수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별명이 있죠 그냥 힘들게 촬영했는데 조회수 안 나오면 현타 오시나요? 네 현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조회수가 얼마 없어갖고 수입이 힘들어요 광고가 안 들어오면 한 달 삶이 빡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광고 올려도 아 얘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콘텐츠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담은 콘텐츠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도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